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9절에서 끝절까지 신명기 15장 19절에서 끝절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19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와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소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릴 때 소를 사용하고 양은 또한 번제로 드릴 때 사용합니다. 이 소와 양은 둘 다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의 첫 것은 부리지도 말고 또 그 양은 털도 깎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앞에 부분에서 7년의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과 같은 의미를 또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 것은 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첫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첫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추렉기 4장 22절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한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은 오늘 이 소와 양의 첫 것을 여호와의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첫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 중에서 첫 것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많은 그의 형제 중에서 첫 것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첫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도 첫 낳은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도 첫 낳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추렉기 13장 15절에 그 추렉기 사건을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하지 아니할 때 여호와께서 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어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다 죽임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은 재물로 죽여졌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또 그 태어난 모든 가축의 첫 것들을 다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단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일련된 어린 양 수컷을 수컷입니다. 암컷이 아니에요. 수컷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푸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의 그 장자든 짐승이든 첫 것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대신 드려진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첫 것으로서 다른 것이 드려졌느냐 그 다른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수컷으로 드려진 건 이 수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소 남자로 오신 아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은 남자예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에게서 갈비뼈에서 취하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소는 남자로 오셨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하해서 나타난 것이 그 여자인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낳은 그리소의 교회가 바로 여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남자인 수컷 그 어린 양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수컷인 어린 양의 속한 암컷은 자연히 그 피의 효력을 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대신 예수 그리소께서 드려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가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것은 부리지도 말고 털도 깎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첫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소께서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죠. 그의 피는 온전한 피예요. 그의 피는 거룩한 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셨는데 그 예수 그리소를 세상에 그 누구도 부리지 못했습니다. 털 깎는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으로 2사에서 53장에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십자가에 털 깎는 양같이 끌려갔지만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털은 깎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죽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가죽이 벗겨지는 이 것을 무엇으로 털이 깎아지는 것은 의의의 옷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속옷이 벗겨지셨고 벌고 벗은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의의가 드러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의가 드러나셨지 의를 뺏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종사리로 부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객에 의해서 예수 그리소는 부려지거나 쓰임받는 종사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치 종과 같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왔지만 예수 그리소는 마귀의 종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종이 아니었던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면서 천사가 나와서 그를 수종두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빛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어둠이 예수님을 부리려고 여러 가지 미혹을 하고 시험을 했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고 사단이 예수님을 부릴 수가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소께서 첫 것으로 십자가에 들여지실 때 세상의 것이 의해서 부려지거나 털이 깎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분은 바로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자라고 선택된 그들을 위해서 첫 것으로 들여지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첫 것으로 들여졌습니다. 첫 것으로 들여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모든 것에 샘플이 되어졌죠. 구약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지고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애국에서 고난을 당하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고 정말 그 가난한 땅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무너졌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셨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첫 것으로 다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들여진 거냐면 하나님의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들여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첫 것으로 하나님에게 들여진 것을 많은 형제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 이 첫 것으로 들여지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도 첫 것으로 들여지고 어린 양이 첫 것으로 들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들여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열방. Only not Israel.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것을 들여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장자라 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이 들여지는 것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첫 그 양이 들여짐으로써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여지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어린 양이 피해서 함께하지 아니한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들여지게 된다는 것 죄의 값으로 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첫 것은 바로 그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를 의미해요. 그 기업이 계속 계속 존재하도록 하는 통로가 이 첫 것으로부터 말미암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의 첫 것이 다 죽어진 것은 완전히 그 기업을 물려받을 것들이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갖지 않은 자들은 자기 몫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것인 아담이 범죄한 그 죄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밟는 문 안에 들어가서 애국에서부터 그들이 출례급을 하고 번짐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도 오늘 이 신명기 15장에도 그 앞부분에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이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첫 것은 어떤 재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첫 것은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드려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날 때부터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첫 이삭, 첫 재물 이런 11조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소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소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그리소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리소 안에 속한 자가 되어졌어요. 이걸 다른 말로 그리소의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소의 것이라고 또 말하는 거죠. 그리소의 것이 된 우리는 그리소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덩달아 그리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내게 온전히 드리라. 부리지도 말고 털을 깎지도 말라 하는 이야기는 첫 것으로 예수 그리소가 드려져서 이 땅이 그 어떤 것에도 불임을 받거나 털을 깎이지 않냐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소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소에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소 안에 속한 그리소의 것이 되었다면 나는 그리소 안에서 세상에 맘 놓고 부릴 수 없는 거룩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내 털을 깎아서 세상의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비에게 속해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아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김 씨의 집안에 속한 육체의 옷을 입은 건 김 씨 집안의 사람이죠.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육체에 속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소 안에 속한 자라면 이 육체는 비록 정말 썩을 수밖에 없는 김 씨 또는 이 씨 또한 세상에 속한 그러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속해졌고 우리도 예수 그리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여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첫 것을 내게 드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 계속 인식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예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을 얻은 것 중에서 제일 첫 것을 얻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을 첫 열매를 드린다 라고 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봉헌이 있죠. 이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첫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갖다 바치라 했냐면 첫 것은 다 레이지 파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등의 처음 난 자는 그 숫자대로 레이지 파 중에 하나씩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짐승의 첫 것을 가져오면 그것대로 레이지 파가 가진 짐승의 첫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 레이지 파에게 이것을 드리게 하고 레이지 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또 여호와 앞에 드려지게 하는 이러한 절차를 받게 했느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든 믿는 자들이 첫 것을 누구 앞에 갖다 바치도록 한 것이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토 앞에 갖다 바치도록 한 것이고 레이스 그리토 앞에 받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레이지 파가 제사장이죠. 레이지 파 중에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율법일 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제사장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토 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하고 똑같이 첫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갖다 바치면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이 물질들이 드렸을 때 이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것을 갖다 드렸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와 내 가족이 그것을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첫 것으로 갖다 드린 것은 그러니까 첫 열매로 갖다 드린 것은 레이지파에게 드리지만 레이지파 중에서 레이지파의 몫이 있고 또한 백성에게 돌려지게 되는 몫이 분리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가슴과 넓적다리는 레이지파에게 드려지고 나머지 것은 백성들에게 드려지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먹냐면 그 성중 안에서 같이 먹도록 되어진 것 이것은 똑같이 11조로 드려지는 첫 열매와 같은 규례를 갖고 있죠. 성중에서 같이 먹도록 되어져 있다. 하지만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려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건 무흠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주려면 무흠해야 돼요. 내가 어떤 흠이 있는 부정한 것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십자가의 피를 덧입은 자로 드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헌금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함을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것이지 그 피로 거룩함을 입지 않은 그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지 않은 심령이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뿌려진 정말 믿음 안에서 드려진 사랑의 물질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인색함으로나 아까움으로 드려진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첫 것을 드려라 이것을 부리지도 말아라 털을 깍지도 말아라 부정한 것은 드릴 수 없는 이라 이런 윤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산렉과 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가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부정하지 않게 하신 후에 우리를 받으셔서 그의 백성, 그의 거룩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규례들을 가지고 어떤 정말 첫 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렸느냐 말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첫 것으로서 하나님의 드려졌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나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진 자라는 것이 믿음이 되어진 자라면 그와 같은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스도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자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죠.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근원에서 나왔대요. 한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두 번째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거룩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입은 것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첫 것으로 드려지고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함으로 맏아들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따라서 세상의 마귀가 부리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가 우리의 옷을 벗기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탈 수 없도록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 거룩한 말씀을 생명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디모제 선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마음이 집에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삶이 내 삶의 하나님과의 그 기도하는 삶 교통하는 삶이 내 삶의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의 삶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들여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들여져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내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돼요. 거룩한 예배해야 돼요. 아멘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20명의 15장 19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고 다 땅에 쏟으라 한 거예요. 이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더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은 절대로 들여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부정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보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